지금부터 런닝맨을 사용했던 이친구 잭을 사랑합니다 패션 리더에요 네 아 지금은 아이템 기술을 보여주려고 그랬나요? 이친구는 일단 예능감이 정말 충실합니다 자 그런 예능감을 한번 볼 수 있을지 예 잭은 약간 이에 그렇죠 게이스타일이에요 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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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명우 저 저 기술이 많아잇는데 저 레슨 기술 저 옛날에 double double 많이 봤을 때 맞춤맨 나왔을 때 많이 봤던 그런 기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락 후포버스를 예 여기는 나락 후퍼 버스를 타고 있는데 버스비를 지금 런닝맨이 줬기 때문에 괜찮아요 예 자가용으로 많이 태워준 적이 있기 때문에 런닝맨이 나락 후포를 자가용으로 많이 태워줬습니다 버스 따위는 어따 타도돼 버스비를 내주는거야 2명이라고 하면 되는건데 예능 예능이죠 예능 맞아도 커킥 아웃사이더 같은 존재에요 맞는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맞아도 그냥 커킥해서 언젠가 맞히면 이기겠지 이 친구의 장점이라면 좀 술먹는 그런 느낌을 볼수가 있어요 언제든지 필링이 필드 들어오면 그냥 난사합니다 언제나 커킥은 나의 편 기다리고 있다가 어퍼를 좀 난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 안되네요 이거 얻어타야되나요 어휴 지금 쉽게 얘기해서 맞으면 맞히면 죽는것들만 쓰고 있는데 다 맞히고 자 예명 아 이걸 기다렸다 아 먼저 나무 심었어요 반정승으로 베르나가 이긴것 같습니다 나무 심기야 더 어려워요 저는 공격이라도 되죠 나무는 공격도 안돼요 나무 좀 있으면 잘한다고 얘기들었는데 카메라 감독님 불러야될거같아요 카메라 감독님 저쪽 빨리 잡아주세요 현기증날거같아요 현기증날거같아요 저쪽 좀 나무 좀 보여주세요 벽고블로 빨리 때려주세요 벽고블로 가요 덜루 전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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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억억 얌 연말제상 예능을 너무 노리고 있어요 이중으로도 승부에 관심이 없어요 어차피 우승할것도 아니고 나무 심은거 어디갔죠? 다음 라운드가서 없어졌나요? 나무 사라졌나요? 얘네 콤보 나왔구요 나무 어디갔죠? 승부에 관심이 없어 나무를 찾혀주세요 나무 재고 아시는 분들은 그리노여시로 전화주세요 846에 뒷번호 모르겠습니다 나무 있어요? 나무 좀 못봤는데 끝났네요 나무 어딨지?